홍콩 되게 좋다 오홍홍홍콩 오홍홍홍홍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홍콩 홍콩인데 여기 어디였죠? 침사추위 아 여기 침사추위야? 지금 저희 침사추위에 왔습니다 여기 여기 기분이 어때요? 홍콩이지 부끄러워 사람이 너무 많죠? 홍콩에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검색하는거죠 그냥 검색하면 다 나가죠 1881 헤리티지라는 곳이 이름이 멋있다 멋있어 저기는 맛있는게 있나요? 근데 배고파 나면 맛있는게 있겠지? 여기 왼쪽이야 진짜 우와 예쁘다 나 기대를 안했거든? 예쁘다 어우 오우 오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진짜 많아 일단 한번 둘러보자 밥부터 먹을까? 그래야지 밥을 먹어야지 몰라도 하지 아니 밥부터 먹자 금강산도 식후경에 배고파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덜 맛있어 알았어 그럼 일단 배를 채우고 여기가 막 있다 여기가 홍콩 뒤에 막 고기도 있는 것 같아 홍콩에 왔으니까 홍콩 데이 홍콩에 왔으면 홍콩 음식을 먹어야지 알았어 그만 좀 홍콩 홍콩 거려봐 낙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비싸서 조금만 벗어버렸어 맞아 홍콩에 왔는데 서영이가 삐져가지고요 계속 하고 달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에 미안하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처음에 그런 건 이해해야지 이랬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소영이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그냥 딱 끊어버린 것 같아 벽토가 나왔다 이러면서 소영이가 말하고 있는데 번호표를 먼저 뽑은 거예요 저기 낙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슨 일을 벗어 말하고 있는데 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폐가 다 떨어지고 깜깜해졌어요 오 다 야 그래서 지금 다 다 내 핑계로 되는 거잖아 이제 소영이의 야경탐험이 시작됩니다 와 제가 밥이 맛있었으면 금방 이게 풀렸을텐데 맛도 않드래! 어때? 여기 어디? 여기는요 어디죠? 여기? 네 강이에요 바다야 바다야 컴포니 오브 라이트 이따가 여기서 레이저 쇼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얼마나 다정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음한거 보지 그런가? 다정하길래 이게 다인가? 몰라 처음 들어봤어 다정하길래 우와 재미있다 이거 아니지? 뭐 엄청난거 있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면 다정하길래 안내려 외국가 정말 멋있는 레이지 수를 봤다 징버스를 갔습니다 다트로농소 처음 가봐요 엄청 무섭게 작성하고 있었어 귀엽다 맡겨 콧밥 날 이거 카트워! 카트워!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해 소영이 계란빵 가볼까? 하나 먹을래? 아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보여 귤 줄까? 귤? 나 가방에 귤 가져왔어 여기 여기 안녕 여기 어디죠? 까먹었다 여기에 지연 모습 홍콩 홍콩 소영이가 여기 홍콩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진짜 어이없게도 한가지인데 쿠키를 사려고 쿠키를 사기 위해 홍콩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쿠키 얘기를 했었죠? 네 대단하다 쿠키때문에 홍콩에 오고 싶다니 다 넣은 거 없나? 그래? 여기 어디라는데? 한번 먹으면 입에서 팍 마약쿠키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입맛이 딱이에요 거의 다 도장을 그냥 열 개를 팍 한 번에 주고 싶어요 자세요 왜 뛰면 안 돼? 야 대단하시네 아니 몇 개를 샀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자꾸 생각이 나갖고 궁금한 하나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지금이 나갔어 무슨 쿠키를 먹으러 홍콩에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쿠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쿠키인데? 그냥 쿠키인데? 나도 언니가 샀을 때 그냥 쿠키지 이랬어 얼마나 맛있겠어 이랬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짠 해야지 짠 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지? 음 다 맛있네 계속 계속 들어가 이제 응 한번 씹으면 맛있어 근데 분명히처럼 이렇게 한 입에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괜찮냐 맛있지? 바로 그거야? 그 맛이야? 우유랑 먹으면 진짜 그냥 끝났어 끝나요 도장을 그냥 열 개를 그냥 한 번에 주고 싶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홍콩에 올 정도는 아니네 뭐? 이제 오늘 우리가 소호 거리 에스컬레이터 타러 갈 거고요 근데 나는 쿠키 샀으니까 이제 짐 나게 뭐라고요? 와우 여기는 언덕이 경사가팔라 아 줄이 막 줄이 되게 좋아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이게 그 이런 배가 짠 오리지널 오리지널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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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자 따끈따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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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한 게 전달했어 꼭 그래야 하나 빨리 주곤 시원 시원 도장 나올 수 있을까? 어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안에 있는 게 진짜 맛있다 어 안에 있는 게 맛있어? 응 맛있거든 맛있어? 난 역시 제니웨이콜이네 그래 어 진짜 맛있어 어떻게 나는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말랑말랑하게 푸딩이 이렇게 푸딩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탱글탱글한데 고소하고 달달하고 짭짤하고 맛있네 도장 빵 에스컬레이터 길다랄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택배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찾기가 힘들대 근데 우리는 잘 찾아왔어 한국분한테 물어봤잖아 잘 찾은 척하려고 그랬어 아까 들었는데 아휴 들켰다 나 입에 에그타라테 안 묻었어 코에 묻었어 코에 묻었어 그리고 잔뜩 묻었어 아 잔뜩 묻었어? 난 올라왔어 여기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온 거야 자긴 걸어왔어요 지금 왜? 얘가 걸어오래 아 뭐야 깜짝이야 여기 되게 멋있다 예쁘다 아 흠이 또 낮인데도 폭발하려고 그러네 여기 나는 날 보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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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와 날아와 여기는 진짜 골목골목 가는 데마다 볼거리가 되게 많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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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있지라 지금 저희가 이제 어디 갈 거냐면요 피크트램을 타고 야경을 보러 갈 건데 열심히 보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스마트폰이 대단한거지 흐흐흫 아 그렇지 흐흐흫 아 이게 지하철인줄 알았는데 손차야 손차 우와 아 아 철길이 있어 터덕터덕 부채 소리가 난다 피크트램을 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야 홍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되게 신기하다 헤리포트 같아 헤리포트 우와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약간 홍콩이 남산타워네 그러네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 왜냐면 가면 딱 전망대만 있을 줄 알았어 나도 전망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어 다 있네 여기 홍콩 되게 좋다 오흥흥흥 콩콩 오흥흥 콩 오흥흥 콩 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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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전망대야? 아 아 사진이랑 그런 거랑 다르구나 사진이랑 그런 거랑 다르구나 사진이랑 그런 거랑 다르구나 진짜 났어 진짜 났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웃두잇더라 팡 아 아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흥 뭐해 앞머리가 눈 찔러서 지금 이걸 볼 수가 없대 진짜 막 미치겠어요 앞머리가 막 칼에서 양면을 찔러 부끄러워하니까 이거 이렇게 아 아무도 모르겠지 나홀로 집에 비둘기야 지금 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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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어떤가요? 양면 양면 양념 양면 양념 양념 수다시 오 마이 갓 집에 갈 시간이에요 홍콩 여행은 어땠어요? 홍콩 여행은 어땠어요? 누가 여기로 하지 안녕 안녕 재미도 있더라 아 진짜